투랑은 칼신찔라일러 그럼 칼신 소중해 소중해 시야우 침쿵 짜잔향 진진아 장미빙향 짠 아 이거 아 이거 제가 제가뾜이 지금 잔을 위치고 아 제가 못하는거 안 먹었어 다른 거이대는 근데 너무 불편한 거 저는 이거 저희 쌀쌀 쌀 쌀 마라 쌀 제가 이렇게 쌀이 너무 좋아 아 그 쌀 쌀쌀 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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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을 많이 필요하다 많이 붙다오다 소중해 맛있구만 모차 역시 깡깡도 쿡쿡 맛있다 정말 맛있네요 하운스 왜 이렇게 먹고 이래? 여러분은 알파니가 있는 전주 Dak파니가 많다 어광지 시작 0000나인 새끼가 시작되다 만약에 저한테 못 먹으면 더 훅 augmented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갓이 안 되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입안에 안 먹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? 이곧재료 2주소 이곧재료 5주소가 진행되네요 이건샤츄 네, 진짜 맛있게 먹어서 맛있구나 오! 그 차가łam Xing yoga 이 량검이에요 와 신기해 이 량검이에요 이 량검이에요 난 공부이 막 화 같이 먹어봅시다 이거 제가 한 번에 먹어야지 그 뼈는 원래 그 뼈에 있는 뼈가가 좀 없어서 괜찮아요 한 번에 한 번에 먹어요 오케이 제 뼈에 있는 뼈에 정말 많이 넣어요 좋고 아이고 뼈가 좀 없어져요 몇분정도 15분 어... 46분 돈 다이 3드라이 지금 뼈는 뼈가가 너무 좋았어요 이건 정말 좋아 한국에서는 저는 항상 먹으러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, 다음날도 안 좋아해요 이 미샨도가 그냥 먹으면 안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 미샨도가 안 좋아해요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요 이번에는 마칼로롱을 먹으러 왔어요 다른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더 맛있어 흑잼 그리고 이 마카롱은 안 되게 달콤해요 요즘에는 이런 작은 마카롱 그 맛은 정말 달콤해요 그런데 이 면은 마카롱 저는 생각보다 달콤해요 이 면은 달콤해요 이 면은 달콤해요 그런데 이 면을 같이 먹으면 이 면은 정말 달콤해요 너무 달콤해요 너무 달콤해요 딱! 내가 이런 게 수업뿐이야 맛있어 맛있다 하나만 더 좀 맛있어 다행히 정말 뜨거웠어요 진짜 맵네 음! 너무 시원해 맛있어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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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 정도 수업 음!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창을 안하고 그런데 또 흥! 아! 아! 어우! 너무 잘한다 왜 저래요? 정말 잘한다 아, 이 면은 너무 귀여워 아, 이 면은 너무 귀여워 수업뿐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신기해 한번 한번 먹어봅시다 맛있어 맛있어 와 풍광밥과 삼겹이 같이 드세요 풍광밥과 삼겹이 같이 드세요 음! 시시해 맛있어 어, 추시량도 어허, 진짜 맛있다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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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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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조금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네가 맛있어 봐 맛있어 빼뉴탕 이거應該是白色的吧 칠러스 궁색도 야채白色的吧 우와 이거 맛있네 도시 4가지 조리법 그래서 별로像 뭐이랑 그냥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부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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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고 싶어 아 뜨거 왜 이래 진짜 퍼서 남아가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아주 쫄깃 액관 추앙윈 음 맛있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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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맛있어 와 빙질이 있네 맛있어 이렇게 고추어도 진짜 맛있어 고추어도 진짜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쌍놈 음 음 이거 맛있어 음 음 양고추도 쨍놈 와 진짜 맛있다 음 어떡해 음 음 음 근데 이거 탕 아 음 저 모여 피사 왜 이따 뭐 나 이거 수완 간장 뜨거웨크 에 띵이도 부추장만 뜨거웨크 일단 씨 우측을 튀기고 꺼만 오췌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뜨거워 어떡해 김치 먹고 싶다 파우처 짜릿이 더 맛있었어요 파우처 왕지 매일 짜릿 파우처 이 짜릿 덥질 이 짜릿질인 것 같아 뜨요 얼른 여러분 드자 맛있는데?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아직도 못먹어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파우차도 정말 맛있어 진짜? 왜냐면 매그름도 구웨어 그래서 못먹는 파우차 맛있다 음 아 진짜 맛있네 오늘 직접 오실 수 있는 헐렁 센터에 잊어버렁 갱치가 왜 이렇게 다 크나 음 음 음 음 음 아 이건 또피야 음 음 음 음 오 오 오 이렇게 맛있어 아, 미안해, 이거 리뉴어요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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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맛있어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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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~~ 음~~~ 음~~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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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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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aconte에서 제가 집에서 한 startups 먹으러 왔는데 저는 뭐 until 제가 같은 건이어로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한 제품을 먹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Ηку에서 свой 맛을 갖고 오지마 보이시고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음 그럼 왜 이렇게 썰기 뼈? 추가 썰기 뼈이 바로 썰기 뼈 여러분, 이 썰기 뼈이로 먹어보니 진짜 맛있다 알길래? 썰기 뼈 썰기 뼈 맛있어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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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랑은 가시치 라일러 그럼 가시 안녕 안녕 수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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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미쳤다 아 행복해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